자, 전통의 맛을 이어가는 곳이 있다면 그 지역에 맞게 맛을 변화시킨 곳도 있죠. 너나 할 것 없이 한 손에 쥐고 먹는 이 꼬치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. 꼬치하면 역시 양꼬치죠. 맘에 가면서 맛있고,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, 또 굉장히 부드럽고. 중국의 대표 꼬치라 할 만한 양꼬치. 양고기 특유의 누린내 때문에 꺼리라는 사람도 많은데 대체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지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첫 번째 비결, 양고기. 고기는 누린내가 덜 나는 어린 양만 쓰고요. 양념도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게 만든다고 하는데요. 육수기로 달지 않고 즙을 내야만이 고기에 흡수가 잘 되고 거기에 숯불에서 끓였을 때 거기가 잘 안 타거든요. 이렇게 착즙기로 짜낸 채소와 과일즙에 소금 그리고 잡내 제거를 위한 강황가루와 고추장을 넣고 섞어주는데요. 잘 섞은 양념은 고기에 붓고 버무린 뒤 숙성을 시켜줍니다. 숙성이 끝난 고기를 꼬치에 끼워주면 누린내 하나 나지 않는 양꼬치가 완성이 되는데요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까다로운 한국인 입맛 사로잡은 또 하나의 비법이 있다고 하죠. 그것은 바로바로바로 이 참숯! 참숯의 향이 양꼬치에 비해서 훨씬 양꼬치 냄새도 안 나고 훨씬 맛있어요. 이렇게 한국인의 입맛을 위해 새롭게 탄생한 양꼬치는 하나씩 굽는 것보다 여러 개를 뭉쳐서 구워줘야 육수기 더 살아난다고요. 자, 이제 누린내 때문에 못 먹는단 말은 옛말이 되었답니다. 음,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KBS